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룩기 2장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무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 가정 사랑하는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이 함께 모합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모합 땅으로 10년 동안 흉년이 임하여 짐으로 그들은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모합 땅 우상의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이 가정은 모합 땅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큰아들 말론과 기론 장자와 차자가 함께 모합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베들레헴 땅에 머물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열한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이 땅에 기근이 올 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레가 없다 비가 없다 한 것을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로 흉년을 10년 동안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키 1장 13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근본을 잘 봤어요. 근본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나오미가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말하는 쓴 인생. 그러한 삶을 말하죠. 상속자가 다 죽었어요. 상속자는 엘리멜렉 남편과 장자 멜론과 기론인데 상속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나의 상속자가 없고 내가 지금 애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니까 너희는 갈 길을 가라 그럽니다. 두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오르밭 이 며느리는 떠납니다. 나오미를 떠나 모합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루스는 떠나지를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에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루시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 고향의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지금 남자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자 두 분이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느냐. 그러니까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삭을 주수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밥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밥에 이르렀다. 우연히 그가 발길을 들여 놓았는데 바로 사랑하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 밭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루키 2장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보아스 때문에 회복을 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인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루시라고 하는 여자의 인생이 그야말로 운수대통합니다. 대박이 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기 전 만난 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 밭에 머물르라. 너는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보아스가 당부를 합니다. 이 밭은 바로 조회를 의미합니다. 이 밭을 떠나지 말라. 끝까지 보아스가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책임집니다. 왜 책임을 져요?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 밭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잔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교회를 들어갈 때에 교회의 발을 뒤로 놓을 때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죠. 왜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더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력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가 이 반석위에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던 여자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또 보아스 밭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수가성 여인의 편에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가 돌아가서 그러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니구대모가 예수님을 만나므로 그의 인생이 거듭나잖아요. 석개오가 세상에서 모든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여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지만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탈취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나합입니다. 샬롬 보아스가 낳은 어머니 바로 기생나합입니다. 또 보아스가 낳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루시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세의 누굽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이세의 할아버지 다윗의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다윗은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증조할머니죠. 오벳의 다윗은 할아버지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느니라 다윗을 낳았을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집이요 다 쓰러져가는 집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이 집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연히 밭을 갔는데 하나님이 루스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보아스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는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유력한 자 이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전쟁의 영웅 전쟁의 영웅입니다. 또 하나는 부의 대호 대부입니다. 부의 대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큰 유력자라고 하는 말은 큰 힘을 가진 자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 유력자 거부를 만남으로 보아스를 만남으로 자기의 기업을 잃을 자를 찾고 있었어요. 보아스도 그래서 결국은 성업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룻과 함께 마지막 자기의 기업을 이을자로 보아스는 자기의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아무리 출세하고 부와 영화를 누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거는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만리장성을 싸우면 뭐하답니까? 그거는 전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합니까? 한순간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교회문을 닫게 했습니다. 교회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유튜브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웃이 먼저다 그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이웃이 먼저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웃이 먼저입니까? 이웃이 먼저였던 나오미가 모합당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장자 차자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면 집 나간 탕자처럼 결국은 탕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오포다비로 해가지고 다운타운을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보건방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아스의 가문을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또 다 루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276으로 해서 476으로 해서 저 3번들로 해가지고 오포다비를 들렸다가 오포다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오포다비에서 한 5,6명 정도가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다운타운으로 해가지고 삼시가로 해가지고 기차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거의 한 5시 여기 한 20분에 왔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우리가 바로 룻과 같이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